최근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 정치적 공방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이런 비하 발언에 당사자들의 마음은 멍이 들고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정작 법을 만든 국회조차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을지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우리 모두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그동안 가벼이 여기고 넘기진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